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변가영입니다. 며칠째 하늘이 흐립니다. 전라권은 곳곳에 비가 오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강원 영동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는 바람도 차차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봄철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유의해주셔야겠고요.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도 곳곳에 끼겠고 제주해상과 남해상에는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너울도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알아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3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15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13에서 24도, 강릉은 11에서 16도, 대전에는 11에서 23도, 대구는 11에서 19도, 부산은 13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위성과 레이더 일기도를 통해 오늘 밤부터 내일 날씨 알아봅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 살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어 구름대가 유입되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전라권은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 제주도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모자나 작은 우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는 해상 선박위에 안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일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기압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예상일기도인데요.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차차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동해 남부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만큼 밤에는 비가 전국 곳곳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해상 상황도 좋지 않고 동해상에서 버티고 있는 고기압과 남쪽의 저기압이 부딪히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 상층 5km 부근에서는 하층의 저기압 발달을 도와주는 기압골과 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기압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압골과 능으로 인해서 지상 고기압은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고 저기압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두 가지 성질의 공기가 부딪히는 동해상은 특히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지역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하루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강원 영동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비가 되겠고 모레 새벽에는 비가 꽤 요란하게 오는 곳도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일과 모레의 자세한 예상 강수량을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해상 상황도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가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나무 남쪽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고요. 내일은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 동해남부 북쪽 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수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유의해주셔야겠고요. 해안에는 바람도 강합니다. 내일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에는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동해안에, 내일부터 경남권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안가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접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안개 전망 살피고 갑니다. 동풍이 불면서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 교통안전 유의해주시고요. 충청권과 전라권은 기온이 내려가며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교통상황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낮은 것이 꽤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올라가겠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얇은 외투를 입어 체온 조절이 10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가 동해안과 강원 영동은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